이태원 참사를 부실 대응한 혐의로 고속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이 석방됩니다.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법원은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두 사람은 헬로윈 당일 이태원 일대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고속기소됐습니다.